네 물고기 상징 The fish symbol 많은 자동차 범퍼에 붙여진 낯익은 물고기 문양은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도 이것이 기독교와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는 I-C-H-T-H-U-S인데 이는 예수, 크리스토스, 테우스, 우이오스, 소테르의 첫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면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이저스 크라이스트, 가트, 선, 세이비어이다 이 문양은 아주 오래되었으며 기독교 박회 때 기독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알리는 증표로 널리 사용되었다 고대학자들은 고대 무덤, 인장, 반지, 항아리에서 이 문양을 발견했다 이 범퍼 스티커라고 미국에서 자동차 범퍼에 많은 걸 붙이죠 주이저스 is my savior, 주이저스 is the answer 많은 걸 붙입니다 간접 전도도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겠습니다 성구집, 렉셔네리, 카톨릭 성공회 그리고 그 외 교파들에서 성구집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각 예배를 위하여 적절한 성경구저들을 모아놓은 목록이나 도표이다 이 관습은 아주 오래되었으며 유대교 회당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성경구저들은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과 같은 절귀들과 관련된 것이다 성구집을 만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의 주요 구절을 교인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이다 보통의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미국 교회의 렉셔네리를 따르는 설교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의 성경 전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구약 본문, 신약 본문, 서신서, 또 시편 본문 이렇게 나눠서 주일 예배 때 4개의 본문을 읽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는 라틴어로 복이 있다 블레셰드라는 뜻으로 스가리아가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찬양한 노래이기도 하다 이것은 누가 보금 1장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누가 보금에 나오는 다른 찬송가들과 마찬가지로 베네딕투스도 예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종종 음악으로도 만들어졌다 알파와 오메가 엘퍼 앤 오미가 이것은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게시록에 세 번 나오는데 모두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게시록 22장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영원한 자인이라 이다 확대 적용하면 아마존이란 미국 회사 인터넷 회사가 있죠 아마존 밑에 사람 웃는 것처럼 하는 표시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A부터 Z까지 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영어식으로 하면 From A to Z 인거죠 한글로 하면 기억에서 히읗까지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게시록의 표현입니다 Anus Dei Anus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양 Lamb of God 이란 뜻이며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말에서 나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음악으로 만들어져 노래로 불리면서 수세기 동안 카톨릭 예배의 한 부분이 되었다 헨델이 메시아에서 영어로 사용했는데 아름답게 표현된 음악이다 선교, 미션, 기독교는 보금, 좋은 소식, 굿뉴스를 자신의 것들, 자신들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던 사도들의 본을 따른 초창기부터 보금주의의 신앙이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발생지에서부터 사마리아, 로마 제국의 아시아 영역, 지금의 터키, 또 다른 대륙으로 뛰어들어 유럽의 첫 기독교 탄생지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까지 믿음이 퍼져나갔음을 보여준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s for Christ라고 고린도우서 5장에서 불렀다 네 이제 로마 제국의 영역 아시아를 말하는데요 터키를 말하고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이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을 예상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보금이 아시아로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말하는 아시아는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여러 번 갑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또 말하고 또 밤빌리아도 터키에 있는 거고 바울은 아시아에 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불렀던 아시아 불렀 여겼던 아시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심의 아시아는 다른 겁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말하는데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노르던 마세도니아라는 나라이고 지금은 마게도니아에 마게도니아인들이 안 삽니다 슬라비아 할 때 유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요 원래는 그리스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이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리스인으로 다 통틀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특별한 복장을 묘사하지만 신약성경은 목사들이 입는 구별된 복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것은 그들의 특정한 복장을 입었거나 스스로 목사 레베런드 또는 카톨릭 신부 파데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확대 적용한 목사 가운인데요 이 가운의 기원은 예전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옷이 비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갔죠 옷이 그만큼 귀했으니까 사용수의 옷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분명 월급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사용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아요 옷이 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 조선말의 사진을 보면 무채색입니다 특별히 여자 옷들로 하면 위에는 흰 조거리 밑에는 검은 치마 남자들은 위아래 흰색 이런 식으로 다 옷이 무채색이고 옷이 없었어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옷이 허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복장들이 하도 다양하고 잘 입는 사람은 잘 입고 못 입는 사람은 너무 허름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가운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권위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옷들 다 단정하게 입기 때문에 가운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예식이 있을 때 교회 큰 절기 때만 입고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 신경 사도들의 신경이 아니다 이 친숙한 사도신경은 200년경부터 알려졌다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의 믿음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크게 하나님 부분, 예수님 부분, 성령님 부분 그리고 교회를 믿고 부하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이렇게 나가죠 사도신경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것이 니케아 신조, 칼세돈 신조,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도신경을 많이 쓰고요 사도들의 크리드, 신조,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 I believe 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한 문장씩 했다고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특징은 사도신경 안에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쓰여지는 신앙 고백에는 굳이 빌라도가 안 들어가도 되죠 빌라도가 안 들어가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돌아가신 건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이나 신조 고백에는 빌라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침내교, 베프티스트 철추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침내교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데 주로 침내교 교통 교회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영광 Gloria in excelsideo 이 라틴어 문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라는 뜻이다 이것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부른 노래의 일보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영광은 음악으로 수백곡도 넘게 만들어졌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합창곡으로 천사 합창이 유명하다 이 천사가 부른 찬양인데요 누가 보금을 보면 천군천사, heavenly host, 군인천사라고 말합니다 군인천사가 찬양을 해요 성가대 천사가 아니라 군인천사입니다 이유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그 천군, 군인천사는 어떤 총이나 칼이나 핵폭탄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영적인 무기 중 하나가 찬송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천사의 무기는 뭐냐 찬양입니다 마귀가 총칼에 두려워 물러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나 우울증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나 자살 충동을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